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얘기 안 해. 다시 해가지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가 조정을 좀 해가지고 다시 정정신고소를 고쳐서 일종이 미뤄졌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이런 대역급들은 같은 주에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반려되다 보니까 크래프튼하고 카카오페이와 거의 같은 주에 하게 되죠. 크래프튼이 청약이요. 예를 들면 8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약이 되고 바로 이어서 카카오페이가 8월 4일부터 5일까지예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7월 26일, 27일에 카카오뱅크가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하반기부터 아마 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하려면 일단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그걸로 하지만 또 나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주식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페이 8월 4일부터 청약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삼성증권, 대신증권 중에 주간사 두 문제 중에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반은 비례대로 주고 반은 그냥 할당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도 공모주름 주자 그렇게 제도 개선했는데 이건 아예 균등 배분이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해보니까 이번에 일반 청약에 최대 510만 주가 할당이 될 텐데 그래서 510만 명 이상만 청약을 안 하면 무조건 한 주씩은 받는 거지. 510만 명만 안 하면. 그런데 청약 대금은 얼마냐? 이게 대충 상단이 9만 6천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주가 최저 청약이니까 어라운드 한 100만 원 정도만 청약을 하면 어쨌든 카카오페이 한 주는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만약에 천만 명이 했다? 그러면 반은 못 받는 거예요. 천만 명까지야, 설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왜 이런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 배정 물량을 균등 배분하겠다. 이게 카카오페이 측에서 주간사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톡 다 하잖아. 이게 국민 카톡인데 국민주를 만들자. 이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카카오 주주야. 내가 카카오 한 주라도 있어. 그러면 이거 엔사 페이를 해? 카카오 페이를 할 때 카카오 페이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전략이고 이렇게 되면 아마 삼성증권 대신증권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SKIET 청약을 할 때도 모증권사 다운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럼 만약에 진짜 510만 명 플러스 알파가 몰렸다. 과연 이 두 회사가 이 많은 고객들의 청약을 다 전산으로 감당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증권회사는 증권회사 나름대로 두 증권회사가 반반씩 갖고 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청약이 반반씩 됐다. 이렇게 삼성이 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지점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250만 계좌씩 터지는 거예요. 물론 계좌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하는 분들이 같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마 역대급일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카카오 뱅크는 아시겠지만 이게 맞냐. 장애 거래 가격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디스카운트에서 들어간 건 맞긴 맞는데 금융지주보다 비싸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한때는 장애 거래 가격이 5대 금융지주 다 합친 거보다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청약 기준으로도 이게 맞냐 이런 논란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약 마감일부터 2영업일이 지난 다음에 환급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잘 계산하셔서 청약에 대한 계획을 미리 좀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대업급들이 이렇게 많이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크래프튼이다 카카오페이다 카카오뱅크다 이런 회사의 대주주들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지금 파는 거잖아요. 퍼블릭 그러니까 오퍼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증시에서 그만큼 자금을 뽑아간다는 얘기니까 과연 이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한 분들은 공통대의 이런 얘기를 해요. 대업급들 상장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시는 크게 봐서 수급인데 이건 공급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더 늘지 않는 이상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그레이드 노테이션이라고 주식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반박 의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대업급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크래프튼 같은 경우는 미래세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청약 가능증권 회사인데 크래프튼 이 한 회사만 중복 청약이 가능해요. 날짜가 그렇게 되나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현대차증권인데 여기는 중복 청약 안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삼성증권, 대지증권은 당연히 안 되고 여기는 균등 분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약간 관계가 있는 뉴스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코스닥 랠리가 좀 있으면서 자사주를 처분하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또 주가 고점 신호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6월 17일부터 7월 2일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수 자사주 처분 이거 자사주를 처분하려면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공시 건수를 보니까 같은 기간에 2020년에는 8건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8건으로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들마다 껀껀히 보면 그럴만한 이유 예를 들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그러니까 임직원한테 줬던 스탁옵션을 행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상여금을 주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있는 회사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18건으로 늘어났으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갖다 파는 회사가 늘어났다는 건 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시를 들어가 보면 아주 미미한 매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공모주 그러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을 시장에 상장시켜서 주식을 팔고 자금을 땡기는 회사가 굉장히 많고 커졌다. 규모가. 그거와 더불어서 눈에 띄는 뉴스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자사주 매각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자금의 사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영권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회사가 발전하고 회사가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자사주를 팔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사주를 오히려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는 회사는 증시의 호재지만 자사주를 매각을 한다. 그렇죠. 이거는 악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공시 하나만 보고 이 회사 안 되겠다고 팔지는 마시고 그 자사주 매각의 이유가 의미 있는 합당한 이유라든지 아주 극소량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가려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외에도 자사주를 계속해서 사겠다라고 공시한 회사들도 그만큼 또 있거든요. 그러면 KMH 같은 회사는 546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또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사주를 취득하는 회사와 자사주들을 매각하는 회사의 주가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투자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KMH요? 네. W는 아니고? 아니네. 아, KMW? KMW는 지금 자사주 사고 그럴 형편은 아닌 것 같아. 그 형편이 어떤지를... 아니, 빨리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저희가... 아, 그리고 하나는 뉴스가 더 있군요. 디디 추싱이 나스닥 상장을 지난주인가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이거 앱 삭제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 이게 큰일 났어요. 이거 앱 베이스로 비즈니스 하는 데잖아요. 우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사이버 보안 당국이 중국에 예를 들면 앱을 올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앱 스토어 업체들이죠. 이거 앱 제거해버려라. 앱 삭제. 갑자기 딱 떴는데 디디 추싱이 앱이 없어진 거야, 지금. 이게 왜냐. 무슨 근거로 그랬냐. 디디 추싱이 앱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그런데 이게 오비락 같은 거죠. 미국 시장이 상장한 지 며칠 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이 디디 추싱 같은 회사들이 중국의 모든 골목길이니 또 차량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미국에 상장됐을 경우에 미국 투자단체 흘러가고 이게 오픈이 됐을 경우에 국가 안보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중국 안되겠구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디디 추싱이 미국에 상장한다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 조율이 안되나?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그 정도도 관리가 안되나? 아니 디디 추싱한테 야 너 미국에 상장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을걸? 너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상장한 다음에 철퇴를 내리고 그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컨트롤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그렇잖아. 이게 왜냐하면 상장 자체를 그러면 상해시장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중국의 컨트롤이 가능한 지역에다 하지 그러냐. 이렇게 디디 추싱 정도의 규모 있는 중국 넘버원. 그리고 디디 추싱이 사실 중국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한 15개국 정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는 뉴욕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국가보안상 너네 가는 걸 난 원치 않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상장하자마자 몇 일 만에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디 추싱은 우린 할래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디디 추싱에 투자한 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돼서 2일 날 5.3% 하락을 했어요. 물론 1일 날은 1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조사 소식이 딱 나오자마자 5.3% 내려서 오늘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아마 투자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알리바바도 때리고 텐센트도 때리고 자꾸 이렇게 IT 기업들 공룡들을 때리는 게 심상치가 않다. 그런데 이걸 중국 정부가 뭔가 길들이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이면을 보면 전같지 않은 모양이네 이거. 마윈도 사전에 시그널을 줬을 텐데 마윈이 그냥 엔트그룹 상장하고 그렇게 추진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상장 다 하기로 안 하고 취소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조율, 통제 이런 것들이 좀 이완된 거 아닐까. 오히려 이걸 뉴스만 보면 중국이 군기를 잡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뉴스를 가만히 뒤집어 보면 전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일사불란하게 중국 당국의 얘기를 듣고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디디추싱도 굉장히 주가에 급변동이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지난 주말에 있었다 이런 건데 글쎄요. 중국 당국의 어떤 조치가 디디추싱만 한 건 아니에요. 이런 류의 회사들에 대한 독점 이슈도 제기하고 또 보완에 관련된 상황도 굉장히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 주식 시장에는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미국 주식도 사상 최고가 한국 주식도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주식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뉴스도 오늘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디디추싱에 관련된 또 중국 IT 기업의 주가 향배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국무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조사를 해야지. 올려놓고 미국 월가도 쪽파로 먹고 국매도 친 거. 그렇다는 의욕적이야. 옛날에 한참 미사일 쏘고 그럴 때는 김정일 쇼썰이 많이 있었죠. 김정일 생전에 생전에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요. 쏘고 나면 또 바로 또 며칠 있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을 붙여 먹는다 그러나. 뒤져먹고. 뉴스 3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김효진 연구원과 함께 이제 주요 지표들 또 미국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